으 어 어 남가운 선수가 밀코스로 갑니다 남가운 선수의 박자를 잘 맞춰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유미 3구 1대2 정유미 2대2 빠른 서비스 백핸드 찔러 예 정유미 선수는 공을 컨트롤 하면서 치는 선수거든요 조금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코스 변화 그리고 강하게 때립니다만 이쪽에서 좀 스윙이 벌어지고 크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지금 보완을 하고 남가운 서비스 백핸드 밀어줍니다 4핸드 전환 남가운 툭 밀어넣습니다 전인이 프레이를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점 차 정유미의 3구 자 정유미의 3구 7대5 정유미 반격 오 서비스 포인트 가 자! 자! 다시 석점차 빠른 서비스 3구독 준비 짧은 서비스 그리고 리시 서비스 자! 그럼요 스포츠 정신입니다 멀리 찔러주고 있습니다 정유미 맥핸드 이 게임 출발 정유미 서비스 미드코스로 갑니다 고핸드 받았어요 아 좋았어요 놓쳐서 변화를 줘가면서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적인 서비스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유미 선수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아 좋아요 서비스 득점 지금 정유미 선수에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유미의 3구 그렇습니다 1대4 자 지금도 서비스 파워드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주도권을 갖는 길이겠습니다 자! 그리고 다시 직접 대범하게 해줘야 좋습니다 3구 강하게 때립니다 살려냈고 다시 이어지는 랠리 그리고 정 대각 깊게 요리조리 흔들어봅니다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브 태극기 도쿄 미처 미처 swinging 뱀 컷 미처 미처 배빙 시 열중 치 드러나오 3구 3구 2구 2구 3구 4구 5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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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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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you and I,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, we got history